들어가는 걸 바라는 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HBC 비하인드가 또 있나요? 아 이제 궁금해져요, 더 궁금해졌어요. 아 이제 궁금해. 도루씨가 너무 초조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사실 저기 같은 경우는 비하인드를 저희가 좋았던 거나 다시 말해주면 참 좋을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. 그 정도? 아 캔디 의상이 가장 파격적인 HOT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했는데. 상지. 아 그 역사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면 상당인데 보니까. 그 진심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활동 안 하는 동안 이제 희준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중에서 이제 안무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. 본인이 다 짜셨다고. 캔디 안무는 누가 봐도 다 본인이 다. 다 짰다라고 얘기를. 그렇게 알고 있죠. 그런데 사실 희준이가 거의 대부분 짜긴 짰어요. 하지만 저도 못 짜서 안 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요. 나도 못 짜서 안 짠 거 같아요. 아니 그러면 양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느 정도는 제가 양보한 부분도 있죠. 저도 짤 수 있다. 짤 수 있다. 짤 수 있다. 짤이 잘 짤 수 있다. 아니 그러면 A사람이 어떤 신경전이 있거든요. 그럼 안무를 직접 짜 오셨으면 우리 장경 씨께서 문의주신께 안무를 배워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춤추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희준이가 안무를 짠 걸 가져왔을 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. 그래서 저거를 보고 한 번에 다 한 번도 배우지 않고 그대로 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. 내 실력 그거 아니다. 너가 짜는 거 무조건 다 한 번에 해보겠다. 아니 그걸 담방에 눈으로 보고 외운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? 그러니까 우혁 씨는 연습하자 할 때 앉아요 의자에 음악 틀고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. 그러면 저를 직접 보는 것도 아니에요. 거울로 이렇게 봐요 거울로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됐어요. 사실 강희탁 씨 같은 경우는 금방 배우고. 재원 씨가 이렇게 호리호리해서 그 친구도 춤추던 친구라 잘 배워요. 근데 이제 한 명 이제 사업가로서 더 기질이 있는.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조금 오래 걸려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딱 되면 이제 다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. 딱 맞출 때 그때 응 하고 일어나요 이렇게. 자 다시 한 번 해볼까? 그리고 이 뭐 양보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서로 무언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. 저희가 사실 그거 연습하다가 진짜. 멱살 잡고 춤으로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.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우혁 씨가. 저보다 더 힘도 세지만. 아니 틀하지만 우혁 씨가 사실 양보를 해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. 멱살을 딱 잡아보니까 안 되겠던가요? 멱살을 잡았는데. 잡았는데 서로. 진짜 이건. 그냥 내장이 한 줄로 몰리는 건데. 그냥 내장이 한 줄로 몰리는 건데. 내장이 한 줄로. 쫙. 내장이 한 줄로. 아니 근데 부희진 씨랑 저랑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는데요. 동갑이지만 장묘혁 씨를 두려워하세요. 왜냐하면 한 번 녹화 도중에 장묘혁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. 어? 동선아 이거 뭐지? 오빠 누군데요? 딱 봤더니 장묘혁. 타사야 오빠 지금 슛 안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방송에서 우혁 얘기를 좀 했더니 얘기하고. 야 그거 얘기하면 어때요? 어떻게 해? 뭐가 나 어떻게 해?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때 명상 자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. 몸에 배까지 이어졌다고. 몸에 배까지 이어졌는데. 졌어. 졌어. 왕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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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. 코피 정도 나오고 코피 났어. 진짜 아닌데. 낫지는 않았고. 매달렸어요 그냥. 아 제가 남자끼리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잘 쫄긴 하지만. 아무도 잘 쫌요. 아무도 잘 쫌요. 예예예. 얼마 전에 우리 그 마그네 재훈 씨도 이제 제대로 하셨잖아요. H.O.T. 와. 다섯 명이. 아 진짜. 한 무대에 서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?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안녕.